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편하지 않게 해라 추미애 장관이 군대 가는 아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지 W. 부시가 어머니를 회상하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조지 W. 부시가 학교에서 스포츠 시합에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잘했다 저것을 잘했다 그렇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였던 바바라 부시가 항상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니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니 훗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조지 W. 부시는 다른 아이들을 항상 배려하도록 어머니가 주의를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참 멋진 어머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식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이나 배경 그리고 부모나 재산 그리고 학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뻐기지 않도록 키우는 일은 참 중요하고 그건 자식 키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도 영어 표현의 헌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헌벌 비헌벌 아주 그냥 수수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삶의 원칙 가운데서도 긴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9월 11일자 중앙일보의 정진호 기자는 2018년 7월부터 8월 27일 제대 이후까지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추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선임병자들이 활발하게 나눈 대화록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런 대화록을 집념을 가지고 입수하는 기자들의 노력도 대단히 참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의 열정을 갖고 훨씬 더 중요한 4.15 부정선거를 다루었다면 기자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아마도 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4.15 부정선거를 다루면서 항상 아쉬운 것은 조국 사건을 파헤치는 것처럼 한국의 기자들 가운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주요 언론사 기자들은 왜 없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분의 추미애 사건도 집요하게 파헤치는 기자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중요성을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열이 추미애의 아들 서 씨를 파헤치는 그 정도의 용기와 열정을 가진 그런 기자들은 왜 없을까 4.15 부정선거에 관한 아쉬울 뿐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나중에 다 묻히지만 4.15 부정선거를 집요하게 파헤친 기자들의 이름은 아마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자가 아직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적인 대하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 씨의 군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군생활 단면을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월 6일 날 13시 54분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는 아니 애초에 나를 용산에 보내줬어야지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단체 카톡방에 남깁니다. 아니 애초에 나를 용산에 보내줬어야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정진호 기자는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동료 병사들이 군 간부들이 너의 편의를 많이 봐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가 대뜸 용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만큼 아쉬웠다는 것이죠. 이 단체방에서 서 씨가 용산을 언급하기 이전까지는 카투사의 용산 미군기지 대화 소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서 씨의 군 종료 A 씨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화 맥락상 용산 보내줬어야지 라는 용산 미군기지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야 됐다는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더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8월 6일 13시 54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용산회기를 꺼내기 직전에 동료 병사들은 조반이 그러니까 지원 반장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조반이가 형 서 씨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을 서 씨의 앞에서 빌빌 기차나 빌빌 기어차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간부 80%는 서병장님을 지지해 형 그러니까 서 씨한테 싫은 말 못하죠 등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카투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8월 6일 날 13시 43분입니다. 서 씨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창을 내가 갔어야 됐는데 뭐 뭐 뭐 다른 병사 별명입니다. 뭐 뭐 뭐 뭐 만 꿀을 빨았다 편하게 지냈다는 그런 언어입니다. 정진호 기자의 이야기는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발언은 군 동료들과 통역병으로 선발된 다른 병사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군은 당초 평창올림픽 통역병을 추천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려 했지만 선발 방식을 제비법기로 정격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추미애 장관 측으로부터 집요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2017년 6월 25일 날 오후 9시 점호 과정에서 서 씨의 미복귀와 관련해서 카츄샤프대 내부가 발칵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취재가 독보적입니다. 선임 사병들이 추장관 아들 서 씨가 당연히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점호 과정에서 복귀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휴가 미복귀 사실을 발견하고 담당자들이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당직 사병이었던 현 씨 동료조의 당시 동료 병사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sns 대화를 캡처해 가지고 경찰에 고스란히 제출합니다. 이 sns 대화에서도 카투사 군 생활에 서 씨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았는지 어떤 특별한 존재였는지가 고스란히 동료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그런 대화록에서 나옵니다. 동료 병사 a 씨입니다. 병가를 갈아쳤어 가짜로 해서 금요일 복귀인데 수요일 복귀로 xx다. 수요일 복귀로 xx했다. 이게 동료 병사 a 씨가 단체 카톡방에 남긴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 병사 b입니다. 군 생활을 gx대로 해버리기. 군 생활을 gx대로 해버리기. 지 멋대로 해버렸다는 이야기. 세 번째 동료 병사 c입니다. 후들들 우리 킹갓 제너럴 더 마제스티 갓갓 서 무슨 무슨 일병 미치셨네. 이 킹킹갓 제너럴 더 마제스티 이게 엄청나게 떠받들었다는 이야기죠. 갓갓 아마 god god 뜻일 것 같습니다. 서 무슨 일병 미치셨네. 왜 휴가를 마치고 미복귀를 미복귀 사실을 했냐에. 그만큼 탈령으로 동료 병사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 병사 t입니다. 특이사항 없다고 보고 끝내고 조병장한테 전화받고 소름돋움 봐줬다는 거죠.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황제 휴가가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앞에 쓰던 네 가지 사례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카투사 내부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그런 받아왔음을 우리가 확인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 당부했듯이 좀 적어놨다나 엄마가 좀 앞뒤를 알 수가 있으면 또 아버지가 앞뒤를 알 수가 있으면 누구 집 자식이다 정도는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군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아들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해야 되죠. 편하지 않게 해라. 편하지 않게 해라. 편하지 않게 해라. 제가 군대 가는 아들들에게는 당연히 부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편하지 않도록 처신해라. 그런 배려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이미 자기가 알려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조시의 처신이나 행동을 보면은 이것은 그냥 조시의 처신과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걸 아주 함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네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공했습니다. 특히 공데일리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은 한국 상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gongtv 공tv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